어 뭐 오늘 지금 댓글 반응들을 보니까 음 댓글들이 너무 많네 많은 세계 각국의 팬분들 그리고 국내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여기 네이버 나우에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신가요? 어 저 말고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이곳을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낯가리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네 많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팬분들 오랜만이에요 It's been a long time I hope to see you 아 네 너무 빨라 지금 댓글이 여러분 반가워요 밤 10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읽을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네 아 이거 목소리 어떻습니까? 오늘 제가 약간 비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목소리 좀 좋은 목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와서 네 일단 좀 몸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좀 풀고 댓글 간단히 읽어보면 뭐 오빠 팬이에요 오빠 네 네 뭐 지금 뭐 랩을 해도 힘든 것 같습니다만 네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보고 싶어 잘생겼어요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에 자신 있어서 이 컨텐츠를 선택했습니다 하하하하 여러분들한테 밤에 또 꿀보이스를 선물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네 다행히 반응이 좋네요 음 얼굴 미쳤어요 얼굴 미쳤어요 이런 말 좋아요 네 괜찮죠? 오늘 뭐 상태 나쁘지 않아요 네 관리 받고 왔어요 하하하하 개인 공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스타라이브 요새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자주 하진 않지만 팬분들을 받고 싶어서 네 좀 이렇게 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인스타라이브를 하는데 네 정말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니까 기쁩니다 상당히 뭐 굉장히 색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질로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네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정말 가까이 있는 기분입니다 나우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우를 찾아온 이유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?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싶었고 네 연말이 가기 전에 좀 뭐 요즘 너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받았던 큰 사랑에 좀 보답을 하고 싶어서 자금이 뭐 작은 아마 네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더 많은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뭐 댓글에 조각이에요 얼굴 미쳤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나이가 들어도 듣기 좋은 말이에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이 하아유 가이즈 어 오이사시부리 되스 네 니원어파너 미나상 하어져부지엔 네 뭐 타일랜드에서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 중이십니다 이란 팬분들 뭐 인도네시아에서 오시고 네 지금 뭐 댓글이 너무 귀여워 신발 네 신발 오늘 이쁜거 신고 왔는데 하하하하 네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네 테이블밖에 안 보여서 네 파란색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 네 disput 아 네 지금